1. 이동욱 수지 레게스 이슈 1시간만 인정 이동욱 수지 빠른 인정에 쏟아지는 축하. 1. 엑스포츠뉴스 김주의 기자 배우 이동욱과 수지가 열애 중이다. 2. 이동욱의 소속사 킹콤바이 스타쉽과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엑스포츠뉴스의 이동욱과 수지가 최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알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3. 앞서 이동욱과 수지의 열애설이 보도든지 한 시간만에 인정이었다. 4. 최초보도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청담동 헬대에서 지인을 대동한 채 조심스럽게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다고. 5. 추운 날씨가 풀려가면서 수많은 스타들의 열애설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5. 지난달 27일 전년 무한해진 커플을 시작으로 이시연서 지승웅, 하현우 허영지, 신소율 김직철, 그리고 박신혜 최태준까지. 6. 스타의 연애로 봄이 왔음을 깨닫고 있는 상황. 7. 공개 열애 과정을 보면 스타들의 인정이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열애설이 나도 일단 부인을 하던 예전과 달리 좋은 감정을 굳이 숨기지 않는 것. 8. 최근 열애를 인정한 전현무의 경우 열애설 당일 나 혼자 산다 녹화에서 숨기고 만나는 게 큰 스트레스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9. 어딜 가든 많은 이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타기에 숨기고 사랑을 이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10. 게다가 예전처럼 미혼 스타의 연애가 큰 흠이 되지 않는다. 10. 대중도 서서히 스타 역시 사람이고 연애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11. 스타의 팬이 연애 상대에게 악플을 쏟아내는 양상을 사라지고 있으며 둘의 사랑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11. 수지와 이동욱 역시 연애를 인정한 뒤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12. 두 사람이 많은 사람의 축복에 힘입어 아름다운 사랑을 이어갈 수 있을지 위추가 주목된다. 12. 서베너 14. 네트 엑스포스 뉴스 12. 검사진은 엑스포츠뉴스리비 12. 검사진은 엑스포츠뉴스리비